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10월 초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조정되면서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발표한 대입 제도 보고서는 강남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 대학이 다양성 있게 여러 지역에서 학생을 뽑아주면 강남으로 다 모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공모 규모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나 2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서 K뱅크와 더본코리아, 서울보증보험 등 대기업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세계건설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신세계건설의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신세계건설이 13%대 강세 보였습니다. PF 부진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다우지수가 사당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 보였지만 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2%대 하락하면서 다시금 2,6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영석쌤과 단타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또 10월의 시작과 연휴도 좀 많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대내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2선이 2700선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2700선에 61선, 121선 이렇게 수렴 잡혀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제가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자라고 제가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 살리면서 외바닥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여기 찍히니까 쭉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 사실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볼라의 수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장이 죽었으니까 전면전으로 간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매도 리포트 이후에 반도체가 빠졌다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했는데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엄습하다 보니까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면 이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슈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코스피 지지라인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이 한 2,500선인데 이 흐름대로 간다면 2,500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도 잘 가고 있다가 쭉 빠졌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코스닥이 700이죠. 700선 살짝 이탈하고 앞에 6 보였을 겁니다. 700선 이탈하고 쭉 올라오다가 지금 추세를 이탈해서 760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50선 라인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길게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개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트레이딩 오늘 하루 안에 승부보는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외국인 기간 투자자가 당연히 팔았겠죠. 보시면 이렇게 잡히는데 자 보세요. 한 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가 사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간 투자자가 팔았습니다. 외국인 특히 많이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가 방어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탁금 규모라든지 레버리지 빚 규모를 보면 이게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담는 것이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수급 모양은 아니다.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코스피 2600 이탈하고 2500 이탈의 가능성 높고요. 코스닥도 전저점인 700 라인 이탈하면서 앞에 6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빠졌죠. 빠졌는데 수급 주체가 누구였냐.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나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포트에는 화장품 실리콘2,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괜찮고요. 전력 설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포트 구성하신 다음에 나머지 소액으로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이런 시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서 코스피는 2500선 이탈할 가능성 커졌고요. 코스닥은 750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짧게 단타 전략 세워보면 좋겠고요. 관련 주로서는 화장품과 방산, 그리고 전력 설비 괜찮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전 8시 30분에 단타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단타 리뷰부터 할 텐데요.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오늘도 상승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퓨처캠 9% 상승했고요.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KTCS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6%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스페코 또한 상승 흐름 좋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어떻게 공략해서 타점 잡아볼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우리 퓨처캠부터 오늘 상승 흐름 10% 가까운 흐름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퓨처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2023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설정해 놓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8월에 형성되었던 고점, 10월에 형성했던 고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5월달에 형성했던 고점, 6월달, 7월달 보시면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의 중요한 고점 라인입니다. 이 라인 돌파하는 게 어려웠는데 6월 들어와서 돌파 한번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7월달에 형성됐던 단기 고점을 8월달에 한번 터치해주고 오늘 9월달에 강하게 돌파를 해주니까 얘가 지금 추세 상승하는 차트 패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 돌파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2만 8천 원이죠.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평은 아닙니다. 2만 7천 원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거 9월 20일, 9월 20일이면 언제죠? 이때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날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문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알테오제, 삼천당제약, 유한양해,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실리콘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트 패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형성되면 그 추세 안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세의 지지 라인인 2만 4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페커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커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9월 25일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9월 25일에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3,735원에 아마 매수를 하셨겠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랑 좀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자, 이게 별것 아닌 일이 아니다. 결국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떻습니까? 공습 경보가 울리겠죠. 반공으로 대피하겠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황일 겁니다. 심각한 안보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가 레바논의 무장 전파인 해제볼라 간의 어떤 전면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실질적인 수도의 미사일이 날라갔기 때문에 물론 요격에 성공해서 이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날라간 것,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휴니드랑 스페코, 빅텍, 다양한 방산 관련주들이 있고 유가 관련주 뭐가 있었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더비스 굉장히 많은 섹터 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페코를 말씀드렸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3,700원 부근에 들어갔는데 종가상으로 4,330원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4,650원까지 나왔다고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해치 개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4,750원에서 5,000원 라인까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추후에 오른다면 제가 다음에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KTCS입니다. KTCS 보시면 오늘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서 쭉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캔들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죠. 그런데 거래 대금 보시면 930억 충분히 이 12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121선 라인이 3,050원에서 3,100원 라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분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가 앞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생긴 캔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61선, 죄송합니다. 121선을 지지한다. 그게 이제 근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121선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속줄 없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도의 근거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주가가 3,120원인데 널널하게 잡아서 3,120원 말고 한 3,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종가가 3,120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고가 기준으로 괜찮은 포지션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3,000원 라인 잡고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했습니다. 우리 퓨처캠 홀딩하셔도 좋고요. 스페코는 전고점까지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TCS도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10월 2일 장 열리며 공약 가능한 우리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휴원스 글로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재 5일선 타고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어떻게 공약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휴원스 글로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 중순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에 매집봉이 하나 있습니다.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쭉 행보하다가 행보하다가 매집봉의 전고라인을 돌파하면 전고라인을 돌파하면 우리가 매수 타점이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타바이오가 아마 비슷한 차트 패턴일 겁니다. 압타바이오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선 타고 쭉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앞에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를 소화해놨으면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3만 4천 9백원 오늘 당일 기준으로 고점 찍고 와서 종가상으로 3만 2천 5백원까지 빠진 상태잖아요. 이러면 캔들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일봉상의 캔들이잖아요. 분봉상으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나왔다 이거예요? 쭉 가서 고가 찍고 내려왔다. 그런데 시가를 이탈했으니까 종가가 여기 마무리됐으니까 파란색으로 나왔겠죠. 은봉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익 실현을 다 했다 이거예요. 누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안 터졌죠. 거래대금이 안 터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력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이제 수익을 좀 받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한 게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차익 실현하려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라면 주가가 쭉 빠진다. 제가 지난번에 세력 강의할 때 인산가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캔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거래대금이 아니라니까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낸 종목이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분할 매수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5일선 위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딱 자리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연휴 전에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여러분들이 시과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원스 글로벌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매물 때 잘 소화를 했습니다. 우리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으로 브랜드X 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오늘 장대양봉 그려줬는데요. 수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브랜드X 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런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 아마 다 패턴이 비슷했을 텐데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애들 중에 장기 입병선 돌파한 애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뉴프렉스입니다. 요거 수익이 났어요, 우리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데 오늘 보면 기존의 종목들과 다르게 다 꼭대기에 있는 종목이 나와가지고 우리 청자분들께서 매수하기 좀 겁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님들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아니, 시장 이기는 종목이 왜 없습니까? 오늘 이거 시장 이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뭐가 됩니까? 있습니다. 걔네들 공략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가가, 증시가 빠지는데 얘는 오늘 지금 16%나 올라갔죠. 이런 거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증시가 내려갔는데 얘는 돌파한다. 그리고 52주 심지어 신고가를 찍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돌파했다. 다만 얘는 이제 기존 보유 주주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이거는 분할 매수로 단기 수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박스권 돌파에 났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52주 신고가랑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뭐라고요? 다 들어가지 마시고 한 2분할에서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물대 소화에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샀어요. 여기 물려있었어요. 주가가 내 평단 위로 플러스가 찍힙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수익 실현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싸게 담자 이거예요. 이 자리가 싼 거라고요 전문가님? 싼 겁니다. 증시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왔다. 엄청나게 우리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사고 체계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수요일 시가의 2에서 3분의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일타 종목으로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1% 크게 상승하면서 5일선 지지하는 양봉 그려주었습니다. 수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태성 전략 세워주시죠. 단기 투자 잘하는 방법 제가 1분 안에 말씀드려볼까요? 업종으로 가시고요. 시장을 보세요.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우리가 8월 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5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중이죠. 이게 그림으로 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죠. 이게 뭐예요? 박스 안에 갇혀있는 거 아닌가요? 박스권 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갇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은 이렇고 코스피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특히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가지고 온 태성 태성입니다. 태성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선을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아까 코스피는 분명히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박스권이었는데 상승, 횡보, 상승이 나오죠.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가 빠질 때 아, 담아야지. 왜냐하면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싸게 산다라는 것이 규정하기 나름이라고요. 이런 데에서 사는 것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을 때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장대항봉이 나왔을 때를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단기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서 여기 팔면 비싸게 파는 거니까 수익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점을 좀 달리하시면 돼요. 여기 사서 올라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언제만 가능합니까? 상승장일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식은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언제든 상관없어요. 상승장일 때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상승장인이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장일 때 올라가는 것은 하락장인데도 올라가면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애인데 보시면 제가 패턴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5일선 이렇게 올라가죠. 말 그대로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세력들이 급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값인 5일선이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이틀 쉬어가고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틀 2, 3거래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태성은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성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장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1타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2교시 명품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영석세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도주 찾는 방법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도주가 무엇입니까? 주도주가 뭐죠? 주도주는 간단합니다. 대장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다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두 종목은 강한 반면에 똑같은 재료다 하더라도 약한 종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거죠. 강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약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성향의 차이거든요. 강한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종목 주가가 많이 떠있는 종목은 들어가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재료에 같은 섹터에 속해 있지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대장주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대장주만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약한 종목은 약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차트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에 있는 종목과 10% 언더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20% 이상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실제로 실전 매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리뷰 종목이 휴니드가 아니라 스페코였죠. 퓨처캠이랑 스페코, KTC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스페코라는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9월 25일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 25일에 실제로 제가 공략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코를 공략할 때 지난번에 9월 25일에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지금 헤즈볼러와 이스라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싸게 들어가시면 저가 매수하시면 수익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었죠. 자 그러면 섹터가 무엇이죠? 중동 전쟁 관련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만 움직입니까? 이 안에서 섹터가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가입니다. 유가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급망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면 테마성으로 유가 관련 주가 오른다. 그럼 이 안에서 유가 관련 주가 한 종목만 있습니까? 아니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대성에너지, GS이고요. 자 그 다음 방산이 있죠. 방산도 한 종목인가요? 휴니드, 스페코, 빅텍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벌써 제가 여덟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유가, 방산 해운이 있습니다. STX, 그은일로지스, 흥아해운, 대안해운 등등 10종목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중동전쟁이라는 재료로 인해서 섹터가 나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공략할 주도주를 어떻게 찾을 건가요? 정영석 전문가는 어떻게 이 10종목 중에서 10% 확률에 달하는 스펙코를 뽑아서 9월 25일에 추천했을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단기 추자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장 시작을 하면 막 섹터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섹터로 다 몰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여러분들이 알만한 섹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에 한 2천만 원 몰리고 그다음에 전쟁 중동전쟁 관련해서 2천만 원 몰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2천만 원 몰리고 이렇게 다 나뉜다 이거예요. 하락장이 아닌 이상 섹터가 나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 그 섹터에 돈이 몰리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시장 거래대금이 한 1억인데 바이오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몰리는다. 오늘 주도 섹터는 바이오죠. 바이오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만 아시면 되죠.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블루엠테 비만치료제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보세요. 바이오 안에서 몰린다 하더라도 나뉩니다. ADC 그다음에 HLB 그룹주 얘는 리버세라니 개별 이슈로 가는 애죠. 그다음에 유한양해 이것도 렉라자 개별 이슈로 가는 애고 뭐가 있습니까? 비만치료제 제가 이거 S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료를 구분할 때 가장 쓰이게 좋은 구분 방법 중 하나가 주식을 하지 않은 주변이들에게 이 재료 뉴스 기사거리를 말해보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과체중입니다. 내가 지금 비만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PT를 꺼낼 수 있겠죠.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산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식단 조절 이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싹 센다 위곱입니다. 노브노디스급 경구형 치료제 약을 먹으면 내가 포만감이 들어서 체중 감량이 된다. S급 아닙니까? 관련주 뭐가 있죠? 블루엠테 대봉엘에스 이런 것들 있죠. 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겁니까?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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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말 주시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잘 들으셔야 내일 모레 바로 실전에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이 먼저 상한가 문을 닫았는지 아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일단 바이오에 오늘 돈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확인 바이오에 몰리네 끝입니까? 우리가 ETF를 매매할 건가요? ETF 개별 종목을 매매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고 D라는 종목이 있는데 B라는 종목이 먼저 상한가 문을 닫았어요. 얘가 일단 대장이에요. 일단 얘가 대장입니다. 대장이니까 먼저 상한가 갔겠죠. 힘이 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일 종목을 볼 때 얘를 매매해야 된다 이겁니다. 얘는 상한가 가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를 공략해야지. 얘는 같은 재료인데 덜 올랐잖아. 나 짝짓기 매매할 거야. 이거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B로 가셔야 됩니다. 요것만 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물대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물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번 차트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봐야겠어요. 요거는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타임라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선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쭉 가다가 이쯤에서 우리가 꼭대기에서 방송을 보고 여기 매수를 했어요. 여기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가가 어디까지 가길 원합니까? 여기까지 가길 원하죠. 여기까지 가길 원하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사면 꼭대기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집니다. 난 여기 샀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으면 흔히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물려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마이너스죠. 그럼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요거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데 주가가 내 평당가 전고점 라인 내 평당가를 돌봐하고 쭉쭉 올라가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변한 거죠. 이거 매물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매물대 소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같아요. 가다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당연히 나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겠죠. 누가 공매서 치는 것도 아니고 빠질 걸 예측하고 매수합니까? 빠지는데 횡보하다가 또 빠져요. 엄청 물렸어요. 마이너스 지금 30%예요. 요거는 매물대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매물이 있는 거잖아요. 요게 다 매물대예요. 아 내가 물려있으면 매물대가 있는 거고 내가 플러스 수익 전환되면 매물대 소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개념만 요 툴만 가지고 이미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근육이 생긴 겁니다. 쓰면 되죠. 이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그 다음 일단 볼게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물대랑 상한가를 어떻게 닫았는지 형태를 통해서 주도주 찾는 방법을 배웠는데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 갑작스럽게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앞에 툴을 가지고 주도주를 차단했는데 B라는 종목이 3천억 이에요. 얘가 상한가 먼저 문을 닫았고 매물대도 없어요. C라는 종목은 천억 이에요. 매물대는 있는데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B가 대장주가 맞는데 B가 대장주가 맞는데 C가 될 수 있다. 왜죠?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전제조건은 많이 오르지 않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전문가님 아까 매물대 있는 종목 안 좋다고 하셨지 않나요? 바닥에 있는 종목 말고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말씀이 바뀌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세력들의 어떤 물량 매집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량 매집이 밑에서 다 됐으면 바닥 구간에서 올리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정석 패턴이 아니라 예외라고요.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외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전쟁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유가 먼저 보겠죠. 일단 흥구석으로 봅니다. 제가 9월 25일에 말씀드렸죠. 9월 25일이면 이때 유가가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많이 올랐고 매물대 보시면 얘가 앞에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매물대는 있고 등락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일단 대장이에요. 일단 유가 안에서 우리가 출연해 봅시다. 한국석유는 보시면 25일에 3% 종가 기준으로 중앙에더비스는 얼마입니까? 2% 그러면 중앙에더비스 2% 한국석유 3% 흥구석유가 25일에 종가 9% 마감이니까 상한값 다른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등락 높은 종목이 대장주죠. 흥구, 한국 중앙 중에 누가 대장입니까? 뽑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대장이죠? 당연히 얘가 대장이죠. 흥구석유가 대장입니다. 자 유가 안에서 대장은 흥구석유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25일 기준으로 얘를 우리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죠. 방산으로 가야죠. 방산 누가 있습니까? 빅텍 스페코 휴닛 있습니다. 볼게요. 빅텍 25일에 2%죠. 종가 기준은 2% 마감입니다. 얘는 딱 봐도 패스예요. 그다음에 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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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에 얼마죠? 4%죠. 4% 스페코가 얼마예요? 스페코가 25일에 10%예요. 그럼 누가 대장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페코가 9월 25일에 유가 관련주랑 같이 움직일 때 10% 움직였어요. 10% 그리고 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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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에 보시면 4% 빅텍 이 얼마입니까? 빅텍이 보시면 25일에 2%예요. 누가 대장이죠? 누가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고요. 많이 안 오른 종목 고르면 안 되고요. 스페코죠. 그래서 제가 스페코를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코랑 흥구석유가 있어요. 다시 스페코랑 흥구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흥구석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등락면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올랐잖아요. 장대양봉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왜 흥구석유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우리 25일 공략주 스페코를 가지고 왔고 결과론적으로 왜 또 오늘 올랐을까? 얘는 지금 오늘 3%거든요. 그런데 방금 스페코론 오늘 얼마 올랐죠? 오늘 14%나 올랐어요. 고가 기준으로는 23% 올랐어요. 아니 분명히 흥구석유가 더 높다니까요. 이거 왜 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을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PPT로 넘어가 볼까요? 매물대 그리고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이 이게 포인트라고요. 스페코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오히려 흥구석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대장인 이유는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가총액이 635억입니다. 자 그럼 흥구석유는 얼마일까요? 흥구석유 보시면 흥구석유는 얼마입니까? 등락은 흥구석유가 많이 갔지만 가벼운 종목은 스페코이기 때문에 스페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스페코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거죠. 언제요? 25일에요. 정확히 결과 적중했습니다. 스페코가 오늘 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도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공략한 공략주를 토대로 그리고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실전에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아무리 강의를 봐도 주도주 찾는 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재방송 보시면서 복습 한번 하시고요. 혹시나 재방송 봐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단기 투자 관련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성공을 위한 주도주 찾는 방법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3교시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스값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S-traff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80원을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4,735원인데요. 고점 기록 후에 내려오는 중일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S-traffic 네 S-traffi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예전에 방송 공략주였고 수익 구간 잘 나왔었는데 이게 패턴이 이거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매집봉이 나와있죠. 매집봉이 나와있고 이 라인 돌파하면 주가가 오른다. 근데 내가 이거 리뷰가지고 올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것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10%시고 5,880원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인 얘기했죠. 만약 여기 급등할 때 매수하셨으면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으셨어야 되나 5,700원 잡으셨어야 돼요. 일단 5일선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탈했으니까 이미 시기를 놓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5일선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손실폭이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장대음봉 나오고 나서 팽이 나온 다음에 은봉으로 계속 이틀 연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손실폭이 커져서 우리가 다음번에 단기 투자 포지션이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21선 가격이 4,7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4,700원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4,500원 보세요. 이거는 4,500원 손절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raffic 전략 세웠습니다. 4,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1천원의 매수 8%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21만 8천원으로 손실 구간이지만 비중은 좀 적은 편입니다. LG 이노텍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LG 이노텍 같은 기업을 들어가시려고 할 때 의도 자체가 단기적으로 내가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어떤 성장성 기업의 실적 내재 가치 기업 가치 이런 걸 보시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LG 이노텍이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애플의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문자상담을 주셨으니까 제가 선 좀 그어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통해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선이 지지선입니다. 비중이 8%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라인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수급 잠시 봤는데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선이 21만원 됩니다. 21만원 이탈하면 5% 추가 매수 해보세요. 왜?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저점이 17만 9,500원인데 한 18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길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매수를 이제 두 번 정도 진행하시면 비중은 확대되고 우리가 타점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물타기를 하는 거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4만원이시면 21만원 부근으로 될 겁니다. 거의 한 21만원 22만원 언저리 될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30만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28만 5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만원 밑으로 5% 그다음에 18만원 밑으로 5%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8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인호텍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선익 시스템 5만 7천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5만 2천 1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빠르게 전략 세워주시죠. 네. 선익 시스템은 추세를 잘 보셔야 되죠. 5만 7천원이시면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데요. 이거 S-Traffic처럼 추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61선 라인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어디까지 보자고요. 여기까지 보자고요. 이거는 5만 8.800원 라인을 충분히 돌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세의 지지 라인인 4만 5천원을 선절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만원 이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까지 전략 세웠습니다. 추세 지지 라인 4만 5천원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3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퓨처캠 스페코 KTCS 현재 수익 구간이지만 더 홀딩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주도주 찾는 방법 자세하게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휴원스 글로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태성 10월 2일 수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